28살에 임용이 됐습니다 엄청 경쟁률 쎘었을 것 같은데 보통 한 100대1 정도 되니까 실제로 대본이? 조금 괴리감이 있긴 했어 초고하네 아, 저기로 올라가면 되나요? 네, 저기로 너무 헷갈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셔? 여기 계신 분들은 시흥도시공사 소속된 분들이신데 한번 눌러주시면 공무수행 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오, 이런 것도 되는구나 교통행정과 박태환이요 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주차장 자체를 관리하는 직접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아, 표찰 아까 저는 카메라가 있는 줄 몰랐는데 카메라가 있나 봐요? 네, 그쵸 그 앞에 스피커랑 카메라랑 같이 달려있어서 아, 그렇구나 주정차를 잠시 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특별히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 모퉁이 우회전하기 힘들게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소화전 앞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1분만 있으면 사진을 2장 찍어서 주민분들이 신고를 하세요 아, 요즘에 그런 사실 그런 5대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지금 뭐 실례지만 제가 솔직히 나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 네네 3년 됐으니까 28살에 이명이 됐습니다 아, 28살에 네 성공하셨네요 아, 하하하하 예전부터 공무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또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합격을 해서 엄청 경쟁률 셌었을 것 같은데 보통 한 100대 1 정도 되니까 100대 1을 뚫는 납작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는데 이제... 아, 왜요? 최근에는 왜요? 이제... 많이 뽑는... 뽑으니까 아, 많이 뽑으니까 경쟁률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좀 어떠세요? 그... 옛날부터 그러면 공무원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으니까 실제로 대본이 좀... 좀... 조금 괴리감이 있긴 했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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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왜요? 아니 그때는 주차단속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제가 그... 뭐... 보통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렇게 농업기술과라고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부서에 있었거든요 지금이랑 부서가 다르는데 있으셨구나 아예 다른 부서에 있다가 주로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행사 진행하거나 진짜로 그런 일을 해보셨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공무원이 저래요? 아니, 절대 안 해봤죠 대학교 때도 발표도 몇 번 안 해보고 그랬는데 나름의 공부를 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법정 사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진짜 행사 많이 하고 이제... 행사라는 게 MC를 보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막 이렇게... 행사 준비죠 그렇죠,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교육이나 행사 같은 거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또 하필 분야가 농업... 농업 분야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거든요 사실은...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제가 이걸 구현을 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교통과로 이제 이렇게 부서가 전거가 되면서 이쪽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쪽도 근데 그렇게 반만 다만 하진 않더라고요 아... 어? 저게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차네? 맞습니다 저희 팀원분들이 다 계신... 어... 그러네요 한 장 단속원분들이 다 계신데요 어? 근데 그런 관용차와 같이 안 보이네? 어... 싼타페... 딱 싼타페네요 싼타페고 옆에 보면은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쵸, 그쵸 아, 옆에... 옆에 서 있구나 요즘 젊은 공무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문화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막 그런 철밥통이다 막 이런 마인드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도? 요즘은 거의 그런 생각 안 하고 제 동기들 중에도 그만두신 분들이 계세요 동기 중에? 네, 면직하시면 3년도 안 됐는데 어, 진짜? 면직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공무원 시험이 합격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라고 거의 그냥 생각 자체를 그렇게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요즘에는? 공무원들조차도 그러면 약간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쵸, 요즘 이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다른 거를 원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이제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문화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거 올 때 있어요? 약간 현타 온다고 해야 되나? 아... 어, 그쵸 있죠 제가 열심히 뭔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에 출연해서 이제 홍보 같은 것도 많이 열심히 하고 하는데 1년밖에 안 있긴 했지만 열심히 정말 이런 저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서비스 운영하고 하는 걸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별로 약간 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그쵸 그쵸 어... 앞으로는 좀... 네 어떤 계획 있으세요? 네 구체적으로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무슨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거를 기반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이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구축을 하고 당연히 모바일 서비스 당연히 되고요 그런 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5월부터는 과태료가 3배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을 홍보를 더 강화를 하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서비스도 그렇고 당연히 불법 조정차 같은 거 근절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공무원으로서 오늘 어떻게 보면 출장을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되게 저는 좀 신선했어요 얼마든지 요즘에는 사표 쓰고 나가는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요즘 많이 힘든데 이제 각자 생활에서 많이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당연히 그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단속 업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주시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제도들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